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후 4시까지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267명, 춘천 1,265명, 강릉 703명, 횡성 148명, 평창 129명, 영월 54명 등 모두 5,144명입니다.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7만 9,089명으로 어제 7만 명을 넘어선 뒤 이틀 만에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의 위중증 환자는 74명, 코로나 전담 병상 가동률은 70.9%입니다. 이달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원주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원주시는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등의 격리 통지와 해제 업무도 간소화돼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전송되며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됐지만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 차 신속 항원 검사, 열흘간 외출 자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초보다 10배가량 급증하면서 원주시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보건소 방역 외의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가용 인력을 방역과 재택치료 업무에 전환 배치한 데 이어 본청 직원 37명을 보건소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또 간호사 등 11명을 신규 채용한 데 이어 지난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15명을 파견받아 확진자 기초 조사와 선별 진료 안내에 투입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 동안 원주에서는 1만 1,893명이 확진돼 지난 1월 1,122명의 약 10배에 달했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어제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칼로 찢어 훼손한 8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6시쯤 횡성군 횡성문화원 앞 대로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분을 가지고 있던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어제 저녁 인근에 사는 A씨를 검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해 6명이 붙잡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도내 19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원주에서는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와 댄싱 공연장, 지정면 복지회관 등 25개 읍면동별로 한 곳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야산에서 잣을 따기 위해 산에 들어갔던 70대 노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산에 오른 뒤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이상히 여긴 가족이 신고해 수색을 벌인 결과 산 정상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원주시 판부면의 한 도로변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2명이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 배임을 통해 1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주 화훼단지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김 씨와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사기와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 피해자인 고형연료 제조업자 A씨를 증인으로 세워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김 대표는 사기와 횡령, 배임으로 11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석 달 전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경쟁력을 가진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20곳에 강소농을 신규 모집하고 경영개선, 재정운영, 농업회계 등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자율 모임체 활동도 지원합니다. 또 모든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군비로 지원합니다. 강소농 가입 희망농업위는 오늘 11일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